나는 세계에 제일이 공중인 이런 나를 어떻게 대접해야 하는 자 살고 있겠지 연애 첫 번째 강사한 다음 머리 모양을 찢어둔 그 상태 신발까지 제대로 돌려 사라진 이 세상에 내가 한 마디 할 때 인쇄만 고백할까 살았으면 흐린돈이 놓고 있는 거야 어쩌게 굴대지 당신이 고집 부릇는 건 아닙니까 내가 진심으로 나의 기억에 생각해 질으면 좋겠어 세계에 제일이 공중인 모르는 건 또 같지만 그 날 좀 더 더 기다리게 다 다 잊은 게 없었나요 우울하게 생각하고 있어 아 정말 잊은 건가 방금 함께 먹고 싶어서 지금 방탄 마약 태그 암츠 하여튼 귀엽다는 걸 살린 말 간 것이지 불평 운명 가봤지 않아 저기 내 이야기 그대로 듣고 있어 잠깐 아 그리고 마셔 고마는 두기 되어 있겠지 데리러와서 알겠다 뭔가 앞으로 모션과 그린 두 손을 다 뽑은 숨이니라 했지 다시 고집 부릇는 건 아닙니까 그로도 조금 고지 젖어 조금 가나오겠지 지금 이 세상에 상탐 양은 나의 왠지니 모르는 것까지 말도 날 좀 더하시 손이 지 아이가 욕과 아루카 고무부ử Paint 고 멍она 안 부 ful 나 разм 다시 시작한다 말힘을 얹은 쇼트케이크 항상 호집하는 발견에 살살 욕는 표정 모두 모두 다 녹일요 고마저로 인해 다고 생각이지 말아주나도 사랑에 갈 수 있는 걸 나아준 대고기 할 거야 당연히 노력하면 나를 세게 제일이 생존인 것 바로 날 꺼져 귀농 시작 없이 사왔다 딱히 그러게 들어 그랬나 그러네 죽이지 않겠어 이런 거라고 말하여 남편을 보고 있는 나 이 험한 건 이쪽이야 헤이 베이비